이번에 이케아가 찾아간 집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유주와 유찬이네 무슨 일로 홈메이크오버를 신청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? 홈메이크오버 솔루션이 필요한 곳은 바로 남매의 침실입니다 꽤 큰 방인데도 공간 분리가 안 되어 어수선해 보이네요 침대는 놀이공간으로 바뀌어 잘 때는 부모님 방에서 함께 잔다고 하는데요 각자의 독립된 잠자리와 함께 자다 깼을 때 무섭지 않은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매의 물건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순환 문제도 꼭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솔루션에 주어진 예산은 200만원 과연 주어진 예산으로 아이들 방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의 공간을 분리하는 걸로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의 공간을 분리하는 걸로 방 양쪽 가장자리를 각자의 공간으로 만들어줬고 가운데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침대를 양쪽에 배치했고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침대 아래에 넣어둔 접이식 매트리스는 언제든지 꺼내 놀이 공간을 만들 수 있죠 자다 일어나 화장실을 갈 때도 무섭지 않게 수면등과 휴대용 조명을 배치했습니다 이 옷장은 아이의 키에 맞춰 선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수납 공간을 배치하면 스스로 옷 정리하는 습관을 쉽게 익힐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수납장은 문을 달거나 서랍을 추가할 수 있어서 책이나 장난감을 보기 좋고 깔끔하게 정리할 때 유용하죠 아이들의 학습 공간도 빼먹을 순 없겠죠 이제 학교에 입학할 유즈에겐 높이 조절 책상과 소품 정리를 도와줄 페그보드를 그리기를 좋아하는 유찬이에겐 롤 도화지를 설치할 수 있는 책상과 가볍고 튼튼한 의자를 마련해 주었죠 과연 남매의 방을 이렇게 꾸미는데 얼마가 들었을까요? 짜잔! 176만 5천 7백원 주어진 예산인 200만원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해결했습니다 이케아 공부산점에는 제 꾸미기에 즐거움을 깨워줄 더 많은 제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케아 공부산점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이케아 아멘